맹세를 금지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한 이해 제세레파 사람들은 맹세하는 문제에서 이러한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맹세는 무조건 예외 없이 다 정죄한다. 그리스도께서 맹세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셨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이라. 마태복음 5장 34, 37절 그러나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여 생각 없이 그리스도를 밀어붙여서 성부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버린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들을 폐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맹세를 정당한 것으로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맹세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니 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심이여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으심이여 그의 가르침이 그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어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만들 작정인가 한때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승인하신 일을 나중에 가서 금하고 정죄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 작정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약간의 난제가 있으므로 잠시 그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도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구절에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결국 무슨 뜻인가를 잘 살피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에 참된 의미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목적은 율법을 느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욱 조이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고안해낸 각가지 그릇된 것들로 인하여 매우 부패해져버린 율법에 참되고 진정한 이해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맹세를 완전히 정죄하신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율법의 규범을 어기는 그런 맹세들만을 정죄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거짓 증거만을 금하였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율법은 거짓 증거만이 아니라 헛되고 쓸데없는 맹세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분명한 율법 해석자이신 주께서는 거짓 맹세하는 것만이 아니라 맹세하는 것까지도 악한 일이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어째서 맹세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을까? 주님은 분명 헛되이 맹세하는 일을 의미하시는 것이요. 율법이 장려하는 맹세는 전혀 다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도무지라는 표현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논지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무지라는 표현은 맹세하다라는 단어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맹세의 형식을 꾸미는 것이다.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전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릇된 오류의 가장 주된 신뢰를 제시하신 다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하늘과 땅을 불러들여서 맹세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모든 핑계를 다 제거시키시는 것이다. 여기서 지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곧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그들이 먹는 빵으로 그들의 세례로 혹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보증하는 다른 것들로 맹세하는 등 얼마든지 간접적인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명하시는 바로 그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미신을 교정시키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는 간접적인 맹세에 대해서 가볍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이 그가 베푸신 모든 은혜들에 실제로 각인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의 간구한 궤변을 공박하시는 것이다. 유한한 사람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나 천사를 하나님 대신 거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교도 민족들이 왕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왕의 생명이나 왕의 수호신으로 맹세하는 가증스러운 관습을 고안해낸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거짓으로 신격화시키는 행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고 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가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빌려 우리의 진술들을 확증하고자 하는 것뿐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빌려 맹세하게 되면 하찮은 맹세로 하나님의 위험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방자한 행위에 대한 헛된 구실을 제거시키기 위하여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이다. 야구부는 앞에서 인용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와 동일한 의도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경솔한 행위들이 언제나 성경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도무지 라는 말이 맹세 자체를 예외 없이 다 금하는 뜻이라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꿈에 대는 핑계들을 반박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표현들에서 충분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